명승부구만 이건 존대의 여신의 눈물은 이건 쓸만한 것 같은데? 이거 돌보하고 어 저거 아 찾았다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태화니까 올려두고 이거 두 개 쓸 것 같고 아 베인을 빼놓을 걸 그랬네 베인은 이거 루시안 때문에 이거 총잡이 각 나오는데 템 4개면 중 상위 정도 느낌이네요 이미 이겼죠 이거 총잡이 할거면 레벨업을 보통 안하긴 하는데 이게 훨씬 낫겠는데 와 여기 세다 4레벨 하지만 루덴은 그 모든 걸 해결한다 루덴이 제가 왜 초반에 루덴을 쓰는지 딱 보이죠 느낌이 왜 루덴을 쓰는가 김 루인이 왜 루덴을 쓰는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이것까지 넣었느냐 지금 왜냐하면 이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빠 기자를 받느냐 이거 투자할까 할만한 것 같아 나 지금 안건데 김 루인이 루덴을 쓰는 이유 뒤집게 좋고 마나보석 좋고 침묵 넣을 수 있으니까 갑옷 마방갑 다 괜찮아 내 체력이 베스트 왜냐면 레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총잡이 가야라는 신호인데 이건 어차피 팔아야돼 여기까지 정리해두고 레드는 아마 그부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삼성 찍게 되면 빠르게 굴리기 위해서라고 아 여기 총잡이 가네 근데 이성이네 좀 위험하다 아 너무 아깝다 이 사람 빡이잖아 빡니롤이구나 갱톤 그부 7기 이러면은 오히려 좀 버티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빡이는게 날 것 같은데 리롤을 해서 맞출게 아니라 총잡이가 좀 많다 끝까지 총잡이 할 생각하면 안 되겠는데 아칼리 오랩 아칼리 레전드인데 아 넣어줬는데 이렇게 총잡이가 이 연판은 많냐 다 총잡이 쓰고 있는데 규부에 레드 넣어주고 싶어갖고 템을 아꼈었는데 아 이거 차라리 연패가 낫지 그런거 무시하네 일단 처치해 주마 뭐야 이 그분은 그분 마나템도 없는데 마나도 없는데 이거 넣었다고? 아 너무 많이 겹치는데 근데 총잡이가 이 사람은 그냥 중간에 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도 내 운을 믿어야 되나 지금? 아 골드 빡이자 어차피 나올 것이다 리롤 리롤 프리스타나 퓨터 네 교부가 안 붙긴 하네 태탄 한 거 놓쳤어요? 아 안타깝다 아 이거 실수했네 이거 이기면은 손해까지는 아닌데 아 아 얄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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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멘 팔아야죠 뭐 이건 지멘에 묶어야죠 뭐 아까 방금판 이겼으면 스노우볼이 이렇게까지 굴을 수가 있나? 안 묶어도 되겠는데? 안 묶어도 되겠는데? 일단 총잡이 대전에서 내가 승리했다 모든 총잡이 중에 가장 센 총잡이는 내가 되었어 일단 내가 그 세계 최강 총잡이야 지금 세타가 삼성 가야죠 이거 삼성 3개 띄워야지 총잡이는 원래 이렇게 하는 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루시안 자벨이요? 레드문 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아 근데 여기서 최악이다 마나가 마나가 너무 빨렸는데? 잠깐만 와 그브 하지만 아무래도 밸류 싸움에서 안 되는구나 상대가 1등 연승 끝났고요 1등 연승 끝났고요 볼베 견제 볼베 견제 바로스 견제 이제 연승 가독 사야 됩니다 레드 먹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게임은 뭐냐면 운빨 게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임이냐면요 갑옷이 안 나왔네 근데 아 하나 아 잠깐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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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한 다음에 모든걸 투자한 다음에 기도하는 게임이에요 원래 아아 뒤집겨서 뺏겼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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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거 사 비싼거 침묵꺼은 만들면 되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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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얘 땡기다가 안 땡겨져갖고 얘 땡길 것 같은데? 조졌다 이거 아 떼진 않았다 아 망했다 이거 아 쉣 아 내가 일부러 파이크를 한 칸 더 안쪽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얘를 보고나서 아 이걸 진다고 지금? 아 이게 레드가 없는 탓도 커 왜 레드가 안 나오는 거야 아 이거 크다 파이크만 안쪽으로 뺐으면 됐는데 이렇게 아 이거 크다 일부러 이렇게 양쪽으로 카운터를 친 건데 와 오랜만에 본다 이거 빙정원을 간다고? 이렇게 센 조합인데 게임 템은 빨라요 지금 아 근데 볼베 템 너무 좋다 지금 근데 저거 내가 끊었어야 되는데 지금 나 말고 끊을 사람이 없는데 템 잘 나와야 되는데 컴퓨터가 나쁜 편은 아닌데 뭐 이것저것 넣기는 좀 애매해요 추가 많이 돌리기는 좀 애매해 여기는 그냥 쓰다 버릴 용도로 쓰는 것 같고 총잡이는 여기는 6레벨 50굴드 아 여기가 양쪽으로 볼베네 와 이번판 볼베가 맞네 니남도 있던 것 같은데 아래쪽에 이번판 신기하게 니남이 없어 야 니남가면 개꿀 빨겠다 지금 레드 다이스 이기면 이거 팔고 치면 이거 팔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업 안 해야되죠 이자 최대한 땡겨야되고요 이제 이거 들어갈건 제한 정해져있어 여기서 그냥 7렙짓고 수고자 2개야 이즈왑은 그 다음 템 넣는거 할게 계속 무시무시하다 상대 암살자는 지금 딜한테 못 내 딜한테 못댄디죠 지금 볼베는 좀 완성됐으니까 얘를 함 부르지 아 여기 연승 좀 센데 뭐 이자가 약하진 않아요 제가 덱이 지금 약한것도 아니고 눕혀놓는것도 괜찮겠는데 얘가 한대라도 더 땔 시간을 만들어준게 중요하니까 강등검 오케이 이득 바로 강등되지만 않으면 아 강등당했어 이게 강등된다라 그럴 수 있지 쎄다 다들 내가 못띠은것도 아닌데 쎄다 이제 최대한 받자 지금 필요한거 강등검 레드 강등검 혹은 레드 강등검이 좀 더 좋긴 하겠다 이거 팔고 레벨업 또 괜찮았긴 하겠다 와 볼베 50원이자 벌써 수호자 나왔네 오케 이정도면 됐어 오케 이정도면 됐어 와 두명 탈락했어 벌써 저 레오나 먹을수있으면 그것도 괜찮을것 같고 빙하 빙하도 괜찮을것 같고 공속이 안나왔으니까 영케일이다 이거 빙하넣어야겠는데 이거 빙하넣어야겠는데 더 견뎌야겠죠 더 견뎌야돼 선고가 만일 자막 하향 와 야 너 왜 얘를 때리고있냐 나쁘지 않네 약간 배치 차이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배치차이 넓혀갖고 이긴거지 넓혀갖고 상대가 그걸 쓰니 초가스를 쓰니까 넓혀가지고 이득 본거죠 이거 뽑아야되는데 지금 아이씨 애매하게 됐네 케일 팔아야되는데 원래 오 피했다 나 16필한가? 여기서 애니비아가 나온다라 일단 기다려 템은 템은 기다려 검사총잡이요? 검사총잡이 할만큼 여유가 있는 판이 아니에요 이 판은 그정도 여유가 있는 판은 아니야 솔직히 확실히 저는 루덴이 좋은거 같아요 우연히 생각보다 후반까지 딜이 생각보다 되겠어요 겁나 아이씨 좀 좋아 히힛 아 마나가 탔는데? 잠깐만 이길 수 있나? 오 잡았다 세상엔 당신이 모르는 정말 많은 덱이 존재하고 아 잠깐만 하나 놓친다 단지 여기 그 덱이 하나 있을 뿐이다 아직 상대박이 없을 뿐이야 bolاج이 다시 상대박이 온다 상대박이 보여 줬던가 iggdly inf Suffice rows 인강 son 인강 놀고 총잡이라도 빙하가 터져요 이거 나 잘못 준 것 같아 공속 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속을 먹어서 얘한테 공속을 주자 야 진짜들의 싸움인가 침묵 vs 룬안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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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하 나이스 아 둘 다 뜨나? 아 이것 좀 안 좋은데 36원 침묵 나이스 침묵 나이스 침묵 나이스 침묵 나이스 침묵 나이스 침묵 나이스 와 얼어 이게 연기됐어 얼었다고? 아 잠깐만 아니야 볼배 죽었어 총 폭풍 너무 나이스 가능하다 지금 가능하다 지금 대단하 두드 골베이치 체크 왼쪽에서 세번째 나르 둘이 겹친다 위치가 왼쪽에서 세번째 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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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보냅시다 이건. 가능하거든요. 아 이거 CC가 너무 잘 들어오긴 했다. 스타면 언제까지 갈거야?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이 자식아 일어나. 와 이게.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아 이게. 골밸을 띄웠는데 이렇게 된다고? 킬. 하아. 하아. 여긴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승부구만. 이게 결국 여기까지 오네요. 여러분. 이에코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와요. 파이크가 나왔네. 이쪽은 애니비야. 파이크 옥은 레오나니까 상관없어. 솔직히. 이거 하나만 찾자. 부러움과 함께라면 언제든 안심이지. 바꿀 생각이 없으신가? 안심하지 않아. 이리와. 숨 vagina. based. Tools. parts. Century. 해 matin. corrected. imp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왔네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 게임 결국 바꿀 것 같은데 왜 볼벨 위치를 안 바꿨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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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다 BOOM 일체력 구원 서로 아멘 볼베어? 볼베어 어차피 삼성 아니네? 어차피 모으지도 않고 있어요 지드니 기듬 유튜브가 인거 같긴 한데 폭풍을 선사하겠다 브라운과 함께라면 언제든 안심이지 완벽한 카운트는 못 쳤다 바로 구원 터뜨렸구요 바로 구원 터뜨렸구요 레드라 크게 의미있진 않다 한번만 한대만 스턴을 걸면 고원 터뜨렸습니다 고원 터뜨렸습니다 고원 터뜨렸습니다 할렐뛴 부탁드립니다 고원 터뜨렸어요 fireplace